이거 남자 여자 문제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남녀간의 이별수나 공말상 같은 것도 이렇게 점을 보면 이게 알 수 있나요? 연월일시 면제 만나서 언제 헤어질 거다라고까지는 안 나오는데 연월일 수는 있어도 대략 어느 정도면 이 인연이 끝나겠다 이 시기를 지나면 정말 혼자 있겠구나 그런 거는 보죠 그럼 슬프지 않나요? 사랑을 만나더라도 헤어지는 걸 전제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거를 막 점치면서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겠죠 사랑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찾고 엇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다투다가 지치거나 다툼이 너무 싫어서 앞선 예방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운이 딱 이 여자한테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간다고 할 때는 남자가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사고 수도 따르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명도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자분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남자분이 그걸 메꿔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그럼 남자분도 여자분도 같이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남자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난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구술해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술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몸에 있는 내 기운의 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조상님이 계시는 양가에서 자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우러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조상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있어요 그게 조상 합심 곳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큰 대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를 만나서 딱 종재기로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남자도 이 종재기에 만족을 해야 되고 여자도 이 종재기에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큰 대접을 가진 분은 자꾸 큰 대접에 어울릴만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종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답답해져요 답답해지다 보면 그게 서로를 밀어내는 없는 살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팥살 깨지는 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밀어내다 보면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경우 조금 드물고요 알면서 헤어지는 경우 좀 드물고요 싸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하고는 정말 아니야 그리고 싸우다가 나쁜 예 아 그때 거기서 그 말 하더니 이게 그 말이구나 그걸 머릿속에서 잘 지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싸움으로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언젠간 헤어지게 마련이야 헤어지고 났을 때 그 기운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났어 마찬가지예요 잠깐 반짝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내가 왜 혼자 했는지도 모르게 외로운 공방살이 망알망자를 써서 공망으로 가니 나는 혼자서 늙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이게 운세로 가능하네요 진짜 운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사주팔자가 중요하듯이 조상님께서 이치기 이 시기쯤 내 어떤 자손한테 어떤 역할을 하신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점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집집마다 무당은 다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내 조상을 빌어서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이유는 당신 내가 못 보는 걸 우리가 대신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조상님이 나에게 신명님으로 지금 계시고 부처님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똑같듯이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들을 뭔가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조상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궁합에는 이상이 없어 조상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놓는 해방을 놓는다 희살을 놓는다 액살을 놓는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더라 그래서 점을 본다는 건 조상의 기운과 신명님의 기운과 내 자리의 기운과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내가 잘 골라서 갈 수 있고 안 좋은 건 피해가라 해서 길용화복 정도는 가리고 가자 해서 무당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됐어요 잘 Ident LGBT I BAD 도움드릴게요 하나 놓談 즉 가실 MO 감사합니다.